초보자도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잘 활용하고 싶은데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나 역시 첫 경매를 그렇게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백지 상태의 도화주와 같다. 내가 윈풋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그림을 그린다. 그러나 경매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본인 생각이 어느 정도 잡혀 있다. 내가 이렇게 잡고 저렇게 하라고 말하면 일정 구분은 수용하지만 나머지는 본인의 생각대로 바꾼다. 물론 본인에게 맞게 응용하고 진화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렇게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교육 내용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기에 우려하는 것이다. 난 우리나라에서 묘지를 가장 많이 매도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나도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다. 묘지 경매를 한 건 한 건 하며 새로운 사실을 배우고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 지금의 상황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 느낀 노하우를 집약해서 알려주는 것인데 시킨 대로 하면 수월할 것을 돌아가는 경우를 보았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입문자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며 또 화질을 채워간다고 생각하면 한결 마음이 편할 것이다. 본인이 노력에 따라서 다르다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소모성 정보에 필요하다. 내가 활용을 해야만 소모성 정보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표현한다. 교육 후에는 항상 본인이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니 돈이 되는데 왜 안 하냐고 생각하는 독자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사람들이 돈이 되는 정보를 얼마나 활용한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맨들대로 해서 묘지 경매를 통해서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주변에서 본 지인들이 또 알지만은 바라만 보고 있다. 난 어린 나이에 결혼 나이에 가정을 끌었다. 주위에 의뢰해서 긴 시선도 많았다. 묘지 경매를 처음 할 때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라는 말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좋은 집과 차 멋진 옷 등 삶이 변해가니 한두 사람씩 나도 해볼 수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래서 방법을 알려줬지만 실행하지 않고 무렵에서 그친 사람이 많다. 본업이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본업 보도도 훨씬 더 같이 창출할 수 있는 일임에도 말이다. 민간의 생각보다도 실행력이 강한 동물이 아니다. 극한에 서야 비로소 움직이는 경매를 2018년 겨울 그 어려움 속에 기회가 찾아왔고 그것을 잡은 것에 감사할 사람이다. 다시 돌아가서 초보가 하기 쉬운 이유는 권리 분석이 간단하게 때문이다. 경매 문화하면 권리 분석이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 권리 분석은 낙찰 후에 가져와야 할 권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통상 주거용 경매로 입문을 하니 이것으로 예시를 들어보겠다.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따지게 된다. 집에 대출이 있으면 대출실행일자보다 전입일자가 빠르지 그 뒤에 전입이 되었는지 네 말이다. 임차인 전입일자가 대출실행자보다 앞서 있다면 이 임차인은 대학력이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처음 경매에 입문하면 대학력을 따지며 임차인의 돈을 보장해야 하는지 등 권리 분석을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경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권리 분석이기 때문에 그런데 묘지인은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권리 분석을 거의 할 필요가 없다. 거기라고 말한 이유는 선순위가 등기, 선순위가처분 등 인수할 권리가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묘지 전체에서 1에서 2% 4배로 희귀하다. 이 부분이 초보자에게 메리트로 작용한다. 초심자일 때는 권리 분석을 공부하고도 잘못 보상해야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입절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나도 나설가가 채권 금액보다 저렴하면 나머지 채권 금액은 내가 인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권리 분석을 아예 공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묘지 경매를 통해서 시드머니를 모은 후에 아파트나 상가를 낙찰받을 수도 있으므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알고 차근차근 깊이 있게 들어가면 된다는 말이다. 고민이 많은 사람보다 실행이 앞서는 사람이 더 잘한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을 하자. 결론부터 말하면 경매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나이와 경매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처음 경매 입찰을 위해서 법원에 갔을 때 굉장히 놀랐다. 요즘에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젊은 사람들도 경매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4, 50대이거나 더 연배가 있는 사람이 많았다. 입찰 당일에 법원에서 개최 결과를 기다렸는데 흰머리가 히끗히끗하신 분들만 눈에 띄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이분들보다 인터넷을 더 자랑하니까 정보력 싸움에서 질 일은 없겠다. 그렇다. 경매에서는 정보가 힌트이자 힘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확실히 유리하겠구나 생각했다. 이 생각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세상이 발전하는 만큼 유용한 부동산 사이트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은 한 살이라도 젊으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정보력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물론 젊은 사람이 연륜에서 나오는 경험과 대처에서는 뒤처질 수 있다. 노는 경험과 비례하지만 경험은 채우면 그만이다. 여러분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한 것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참 잘한 선택이었다고 느끼는 날이 올 것이다. 또 하나는 누구나 살면서 경매 공부는 한 번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매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경매를 공부하면 투자하기 전에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먼저 배울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의식주가 필요하다. 여기서 주특기 집은 무조건 필요하다. 집이 자가이면 가장 좋지만 집을 마련하기 전에는 부득이하게 임차인이 될 수밖에 없다. 경매를 공부하면 가장 먼저 주택임자보호법을 알게 된다.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을 지키려면 이 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경매 공부를 하면 돈을 벌면서 동시에 돈을 지키는 방법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요즘은 주위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있다. 부부로 무인 창업을 하거나 퇴사를 하여 내 사업체를 꾸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은 우리와 밀접하다.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상가를 미묘하는 것이 아닌 임차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 상가는 주거용 부동산 보다도 건물에 대출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데 대부분의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할 때는 대출에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상가 건물에 담보대출이 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주택의 경우에 일명 깡통전세, 전세보증금, 사기 등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어서 경각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는 듯 한데 상가도 별반 다르지가 않다. 현재 보유 중인 상가 가운데 분리상가 임차인과 직거리로 계획한 경우가 몇 번 있었다. 이때 임차인이 보증금이 적은 돈이 아니었는데도 근저당이 잡혀있지는 않은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경매 공부를 하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배우기 때문에 위와 마찬가지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꼭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경매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다. 아 쉬운 건의 실력을 누르면 법리적으로 물을 들